톱밤님 다시 만났네요 유튜브에 올린건 우주천년 됐어요 지금 아마 한 반년정도 됐어요 지금은 시청자는 현재 300 구독자순 350명 정도에 다다랐구요 헬로우 키미니 나이스 슈돌 모든걸 다 걸었던 슈돌입니다 당연히 맞아주셔야죠 앉아 앉지 않죠 왜죠 원잽 포 빰 빰 로하 투 호밍기 끼 끼 끼 끼 끼 굿바이 네 구루야 때문에 씻지를 못하고 있다 씻으세요 원 포 아니야 죄송합니다 톱밤님 에이 우리사이에 이러기 이끼어끼 아니야 양잡기가 아니잖아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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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간다 죽어가 직장인 활약님 어서오세요 헬로우 짜이바츠 맥크 2타 3타 처스카 슈 포 투 쭉 빰 원투 캑터스 좋아요 그래 이런 포 게이앙 슈 슈 아니야 뭐하는거죠 우리 매크로야는 도대체 뭘하고 싶죠 나이스 왼잡기 안되네 제가 너무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건 아니지만은 흠 오케이 오케이 로우 로우 라운드 4 파이트 로우 원 아니구나 뭔지 몰라도 아무튼 아닌듯함 노우 노우 아니야 죄송해요 톱밥님 아이 잠깐만 에이 우리사이에 1억이 있게 없게 헉 번바돌아 4단 죽고 이런 초폭나라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는 건물주가 아닙니다 로하 투 로하 투 슈 돌 원투 따닥 툭 엠플라가 확정 밟고 호밍기 매크로야 3타 하아 진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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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